2, 3, 5, 4 이거 이거 왜 이만해 생각이 많아 내가 몰랐을 거야. 점심을 치고. 아 너무 웃겨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. 아 이거 찍어야지. 정신을 못 차리네. 아 이거 너무 웃겨. 아니 이거랑 이거 너무 웃겨. 비율 미쳤어. 비율 미쳤어 아직. 와 이거 당장 우리 얘기할 건데. 미친 помощью. 반깨. 이승bung. 다섯 날 잘못하겠는데. 진 tip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